4. 빠바빠밤 가만. 압도적인 4번 픽. 3번이네. 강해져서 돌아와라. 강해져서 돌아와라 애송이. 무적 화형... 뺄 수가 없고. 흘려보내기도 너무 좋고. 현료폼타 육압 무관파라. 전장도 넣어놓을까? 음... 징끈? 딜카드에 조금 모델하네. 소주 스타드. 멜론 골뱅이. 멜론 골뱅이. 멜론 골뱅이. 멜론 골뱅이. 멜론 골뱅이. 멜론 골뱅이. 멜론 골뱅. 저ADA. 상점강을 가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난 폭해진다. 난 난 폭해. 지금이라도 제거를 해놓을까? 근데 지금 딱히 제거할 것도 없다. 아이 참. 제거 좀 나중에 한 번 했듯이. 하긴. 1단계에서 제거가 잘 되니까. 허비. 1단계에서 제거가 잘 되니까. 2단계에서 제거 사위에 애매합니다. 이곳에 전 grinderика가 자因아아? 지적 practiced. 이거는 나 Chemie의 무호를 наход은 일이었다. 짱돌 가면 나온 것도 손해 분뇨 병번개 과연 변신 로봇 슬라임 유광역 인기없는 변신 로봇 불균양의 꽃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강화는 pp에서 또 강화를 해놓을까 화형개굴 징끈 몸박살 몸박을 몸박을 아니 얘네 잡아도 저주 나오잖아 나는 아 찬장 찬장 아 아 아 아 그 음 음 아 내 부적 파괴한다 이제 저거만 뽑으면 된다 화형 예 포식재물사심 아 젠장 이걸 넘기다녀 쫄보십니까 쫄았습니까 효원 아 젠장 그래도 가면이니까 다섯번 지우지 않을까 모시린이 많았습니다 모시린이 많았습니다 얘는 돋거야 아 아 샀습니다 띠띠띠띠띠띠 띠띠띠띠띠띠띠띠띠 띠띠띠띠 DU 혈일이야 나 저거 어차피 이거도 돈 못 받잖아 아무도 이거라 그냥 님들 왜 이렇게 화가 많아요 분노 조절 좀 하세요 그렇게 분노가 많아서 어떻게 살아갈래 유물 획득합니다 그깟 유물 하나가 중요할까 제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다음 층에서도 지워야 될텐데 꼭 집어야될만한 카드가 있나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파워카드 하나 가져가자 화가 납니다 진화 너무 좋다 진화 씹을만한가 근데 진화 씹어갔자 아 진화 씹자 분여도 있겠다 아 유튜브에서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ivent 아 야야야야 너무 아프고 pp 태어낭 무적.. 조금 아까운데.. 아! 무적 못 막을걸.. 소금 킹시병 일단 돈 남은 거는 제거할 때 좀 쓰자 현류 뭔데 두 장이나 있냐 파열 하나 살까? 근데 파열 너무 비싼데 돈 애꼈다가 제거할 때 쓰자 염주 염주면 카드 좀 덜 볼 수 있겠다 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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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텀타 무적 박치 염주 염주 안좋은일있으니 안해본바압 안좋은일있으니 안해본바압 해본바압 커요 분노를 삭히십시오 휴발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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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분 맛 연소혈류 pp 하지만 시장유물 없음 개방암 개방암 회사는 아 이런 젠장 액트4 갈대스입니다 에잇 조용히하세요 꽁 아 이거 분노조절 안되네 아 이거 분노조절 안되네 넌 날것이다 으어어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흐어어 화가 난다 찬옥성 대박 타혈은 절대 안줄거면서 저혈이랑 껌별이랑 막상막하네 참 은별 진화 아이 분노 왜케 많어 왜케 많았어 진짜 때리지마 싫어 한 대만 맞아 뽕 체력이 1밖에 남지 않았군 분홍 난 타들 1코 17댈 으어어 화가 난다 으어어 화가 난다 꺼져 분노좀 분노조절좀 해 왜케 화가 나있어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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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 7세야 세상에 지옥검 핑핑이 각이네 이거 지옥검에서 분노 아니 여기서 분노 떠야지 행꽃 지나 지옥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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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서.. 아..취압도 없고.. 여..서 죽나? 저거 회복.. 얼마 들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부담스럽냐.. 부담스럽냐.. 저놈의 분노.. 아직.. 고래는 아닌다.. 쌍절곤 노갈 긴 적 부적을 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서 죽으면 그냥 끝이거든요 고통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고통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이게 또 밸런스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ㄱㄱㄹ 아냐.. ㄱㄹㄱ ㄱㄱㄹ ㄱㄱㄱㄱ ㄱㄱㄱ ㄱㄱㄱ 치아가 없으니까 진짜 딜 질깜질깜 들어간다. 기생충 한 번밖에 안 돼요. 나이닝님 막았습니다. 흘내 그냥 내가 집어가고 싶다. 님들 흘내 흘내. 얘서 죽으면은 무슨 소용이야. 보스 가서 죽어야지. 안 돼. 망했다. 보스는 가서 죽어야지. 이게 밸런스가 중요한 거요. 음... 그래도 보스 갈긴 가겠다. 흘려보대기다. 가진다. 아이 미친분도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있어. 달팽이한테 죽고 끝나겠네. 이거는. 분노는 타지도 않아. 취약도 없는데. 뭔놈의... 뭔놈의... 됐... 20승차 보다 어렵다. 20승차 보다 어렵다. 20승차 보다 어렵다. 20승차 보다. 20승차 보다. 20승차 보다. 20승차 보다.